인싸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맛집 채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수혜몽은 어떤 뷰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수혜몽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은우수에서 모락산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백은우수 맛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한번 들리기 좋은 공간입니다 실내는 7,80년대의 올드한 감성이 살아있어서 50대, 60대 분들이 방문하시는 찻집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단순히 올드한 감성뿐이라면 뷰맛집이 방문하지 않았을 텐데 이곳은 앵무새들을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는 앵무새 카페랍니다 야위로 나가시면 이런 트러스 공간이 있어서 겨울에도 즐기실 수 있고요 커다란 케이지 안에는 아이보리 색감의 인절미가 널브러져 있네요 또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는 떨망떨망한 눈마을이 예쁜 인절미였습니다 꼬끄댁 친구들은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는군요 이곳의 터줏대감인 하양이 앵무새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안녕! 한번 해준 후에 구울하게 발로 입 쓱 닦기 뷰맛집을 홍보하려고 알려주려고 했으나 귀찮게 울었는지 썽질 한 사발을 부립니다 흰둥이가 화나지 않게 적당히만 말을 걸어주세요 주문하시는 건물 외에도 밖에 싱그런 카페의 느낌이 다른 실내 공간도 있습니다 보통 주문을 하시고 이곳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곳에서도 다양한 앵무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는 혹시 어디서 맞았니? 눈탱이가 밤탱이? 귀염귀염하고 다양한 앵무새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의왕 수혜몽에서 많은 추억들 바로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주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도 의왕 수혜몽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